화면 바꿔라 화면 바꿔주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 당시 높은 집에 잘 먹고 잘 있고 잘 살고 이렇게 놀러 왔건만은 전생에 나는 팔자에 먼지를 져가지고 천국팔도를 이루고 또 돌아오고 되니가 몰랐고 여기에 있는 분과 양분이 두 달 동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공연 잘 끝내라고 우리 울산시민 여러분들이 박수를 한 번 쳐주시옵니다 빈손으로 태어났다 빈손으로 떠나는 우리 느그들 인생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가 마찬가지일세 죽자 살죠 욕심 무력 빈손으로 태어났다 빈손으로 태어났다 박수치고 내가 돈을 달라그러냐? 말이나 전화번호를 따가냐? 어? 내가 조금 다 달라고 그러냐? 박수 한 번 쳐주라 그렇게 힘드냐? 세월 따라, 오랜 따라 항항, 삶, 시 나 몰라요 몰라 아이고 세상에 뭐 질랑을 할까봐 어떤 사람 단짝 좋아 고대강실 영화노리지만 인생일장 설렁이요 바보는 시비로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세요 색깔이 바뀌잖아 아이고 세상에 누나 살이 많이 빠졌네 세상에 다이어트하기라고 고생했겄다 세상이 싫어졌나 야망도 헌거니 형은 돈 안갖고 왔지 있어? 그럼 해 이 돈이 저 마을 둘이 부기해라 먼저 헌거니 내 신세가 다이어트하기라고 하여 인생살이 고달풀된 박설이 양푸기한데 놀러들 오세요 고마워 고마워 누나 하우 아우 몸도 빈약한데 들어가서 계시지만 안될까요? 어? 응 누나 형님 좀 모시고 가면 안될까요? 아우 몸도 빈약 하지마 고마워 아 두 분 중에 아시는 분 중에 어 하우 하우 왠일인지 왠일인지 나를 나 따라와 못리래 하하 하하 따라오라고 이 새끼야 쭈대 시근신세 유랑려 졸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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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 좀 갔다가 오 오 오 오 오 형님 건강하시고 병원 괜찮아요 응 응 공연좀 하게 들어가 계세요 응 들어가 밤마다 하하 아우 돛들라고 하지마세요 꼬라지가 없어보이네 하하 내가 보태줘야될지 파이크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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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없어요? 보호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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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나한테 힘 좀 줄때 안됐나? 형님 5만원짜리 먼저 받을까? 나는 달뜬지 알았구요 어후 한놈 보내놓게 한놈 나오네 나는 가수, 형은 백댄서 이루왔디 다같이 불에서 서를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아미세 아미세 준비해갖고 바로 줘라잉 아우 형님 아까 2천만원, 4천만원이나 줬는데 조상전하 우와 형님 아우 5만원 준 사람도 아무 말도 안하고 4만원 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우 형님 내가 이렇게 훌륭한 분을 좀 볼라보고 아우 미안합니다 형님 계속 왔어요 식사 아우 형님 아우 형님 아우 형님 아우 형님 저 친구야 아무 삼은 형 아무 삼은 거 하자 알았어 아무 삼은 거 디스코 디스코 좀 속도 좀 빠르게 아는다 삐삐삐삐삐 하나 둘 셋 나 분위기 좀 살겨보려고 형이 왜 와봐 아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미세 알지요? 이러래 이제 여러분하고 분위기 좀 살려놓고 박세리탄에 헐라 그래 뭔 말인지 알지? 같이 한번 해보게 내가 선창할 때 후창하면 해봐 아미세에 자람스러 지방세에 아이고 잘하네 자 가자이 같이 놀으리라 됐나? 됐나? 가자 뒤에 누구들도 하있어 누구도 하있어 형님 조금 이따가 나와 조금 이따가 우리 내가 할게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세 당시 남자의 내 가장 많이 태우는 여자 안 보면 보고 싶어 보면 미워라 다가서나 멀어지는 안타고 미운 새 아미세 아미세 박자가 들려줘라 아미세 아미세 아미세가 나를 울린다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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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마마 보고싶은데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아우 세상에 음악 올려라 돈 안줘도 괜찮애 이것들은 돈이 많아서 그래 그치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재미난게 놀다 가면 돼 알았지? 대답 대답 미워할 수 없는 새 아미세 당시 남자의 약한 마음 흩어든 여자 간다고 말만 하면 눈물 흘리네 떠나려면 저걸 주는 아름다운 아미세 하지? 아미세 잘못beans asi 아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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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있나잉? 아미세 아미세 아미세가 나를 울린다 신빛기도 사랑림도 아미세야 아미세여 아미세 자기야 너무 그렇게 하면 너하고 나하고 사귄질 다 알잖아 왜 그러니 표 안 나게 해야지 멍청 다시 한 번 앵콜 안 나오면 똥 누러 갈거야 아미세야 아미세여 오늘 노래 좋으다 어우 형님 어우 그것도 줘도 괜찮아요 여자 필요하면 말하쇼 여자 필요하면 말하쇼 니 짝이 뚱뚱한거 아휴 세월아 좀 주나 고마워서 어찌었을까 박수 한 번만 줘주쇼 이렇게 주신 돈들은 우리가 다 안써이 작년에 내가 말했지 어디다 쓴다고 그랬어 그렇지 우리 조팔구 분바가 좋은데 씁니다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나 노래 한 김에 그 노래 한 번 더 할래 진성이 노래 알지요 안동역에서 말고 보리고기 한 번 할게 보리고기 때 굶었다 그러면은 요새 젊은 것들은 라면 끓여먹지 왜 굶어 그래요 우리 엄마들은 알아 오죽했으면 그 잘하는 애기들한테 배 꺼진다고 띄지마라 그럴까 오죽했으면 울지마라 그랬을까 그 가사가 내 욕이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슬픈지 몰라 니 구석에 별일 없지 니 구석에 별일 없지 어우 나 엿장사 30년만에 또 눈밤으로 팁 받아보이는 철미네 고맙소 보리고기 한 번 봐주쇼 보리고기 남자에서 방귀를 올려줘 진성이 보다 내가 키가 높은 놈이야 안녕하세요 진성이 아닌거 다 아네 시발 다 정신 차리고 있네 안녕하세요 남진이 어 이것들 봐라 안녕하세요 양분이예요 아싸 아야 뛰지마라 개 터질라 가슴 시리 우리 고개 줄이 배 잡고 우울한 바같이 배채우시던 그 세월은 어디 사셨소 조금목의 그 시절 바람별에 지워져갔데 어머님 어머님 서른 잊고 살았던 간맞은 우리 구개여 불필이 격겋 물든 슬픈 목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신성 신성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으시오요 박수 한번 쳐주면 안 될까요 시발 아야 우지마나 배 터질라 가슴 시리 우리 고개 줄임배 잡고 한 바가지 배채우시던 그 생활을 어째 사셨소 조금노비의 그 시절 바람별에 지워져갈데 어머님 서로 잊고 살았던 한마른 우리 고개여 불핀 불핀 슬픈 목조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불핀이 덮어불던 슬픈 목조는 어머님의 동공이었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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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노래 잘해 못해 솔직히 인간적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나 실망하거나 노하지 않을게 나 잘하나 못하나 내 말 잘 들어 하나님을 믿어도 지구석이 안풀리는 부처님을 믿어도 지구석이 안풀리는 분들 어? 조상신을 믿어도 안풀리던 지구석이 그럴 때는 몇 장사를 믿어봐 뭐만 잘지 우리는 최소한 우승을 한 번 주잖아 그래 안 그래? 발장 풀고 발장 풀어 누나 가운데로 어우 성질이 더러워 계속 째리고 오자마자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가 다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가요 그렇지 잘하네 부처님을 믿으면 어디가 급나까지 멍청하십니다 부처님을 믿으면 어디가 오빠를 믿으면 홍콩 만나 오늘 홍콩 한번 가짜 됐나? 셰이 마 됐나? 셰이 됐지? 가짜 준비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부터 우리가 약 두 달 동안 여러분들을 모셔야 돼 뭔 말인지 알지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길을 먹고 삽니다 내가 이 생활만 26년을 했네 26년 동안 여러분들 한 번 웃겨 보려고 여러분들 한 번 젊게 한 번 해보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가 이제 다 빠졌어요 나의 길을 살려줄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다 이거 아니에요 말이야 안 맞아? 맞아요 안 맞아? 오늘 박수 많이 주시는 분들은 집안에 부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을 내려드리고 연분도 잘하여 마하반냐 바라밀다 애꼬여지 마라 스님이 애꼬여고 하네 다 죽여라 마하반냐 바라밀다 불경이 너무 길어 외우지를 못하였소 중반 생략 지미시바 아 이거네 박수 안 치고 계속 쬐려보는 분들 오늘 나 보내고 봐라 가세 가세 형 박수 찔래 뒤질래 박수 쳐라 오늘 이 도심 여러분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오 어? 도냐 아무리 말도 못해 집구석에 누워서 병원에 누워서 옷에 똥 싸고 있으면 며느리가 좋아해 아들이 좋아해 딸이 좋아해 맞냐 안 맞냐? 우리 한 번씩 보고 웃으시고 건강하시라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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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전 부처님 전 비난이다 나라님 전의 충신 빌고 부모님 전의 효자도 빌고 박수 치는 것들만 빌어드리고 앉히고 멜뚱멜뚱 쳐다보는 것들은 뒤지든가 발든가 머리 걷고 내가 무당이옵니다 뭔 말인지 알아? 나 눈을 봐봐 내가 워낙 기가 세다보니까 이 시발롱 신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지 내가 조금만 기가 약하면 배장신 하여간 뭔지 들어와 누구들 다 치고 박수 칠지 안 칠지 전문적으로 박수 한번 쳐봐 믿어봐 믿어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다시 한 번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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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전 비난이다 부처님 전 비난이다 나라님 전 충신 빌고 부모님 전의 효자 빌고 하여간 백년 부부 한옥 빌고 동기간의 우위 빌고 단명자 수명 빌고 무좌인한 생남을 빌고 올려놓으신 여러분들 1년 12달 건강하시고 첫째도 건강하시라고 둘째도 건강하시라고 여기 있는 각선의 양뿐이다 하나님든 부처님든 전 이 신령님들 앞에 무릎 꿇고 빌옵니다 도러글 같은 영상이 20대 건지 의문하는 평소에 남범 1년 15대 거리가 1년 15대 거리가 1년 15대 거리가 1년 15대 거리는 5대 거리가 내 기념이 저단속에 계신다고 박혔으니 꼭독기로 징어낸 겸 적극독기로 자막된 겸 조가사수간 침묵도 양침묵도 보셨다가 천년 말년 살고자와의 머리 모두가 날버리네 일자나 한장 들고 보자 일선에 계신 동행이 되기를 기다린다 일자나 한장을 들고 보자 이 50살, 18살 초년은행 나는 두고본다 삼자 한장을 들고 보자 삼팔선이 바로 맞은 부모처장, 아이들과 삼자 한장을 들고 보자 삼촌, 18살, 지방, 8살, 박선의 신생아 되었노라 온자 한장을 들고 보자 우리 양반의 신생아 우리 양반의 신생아 만남이 되겠고 우리 양반의 신생아 우리 양반의 신생아 우리 양반이 단식을 다 되는구나 신생아. 예상. 진상. 진상. 안전. 신전장 누구여 누구이라 보인구나 팔자 한장을 들고 보자 팔자에 없는 어르신을 만나 고생분이 환장 열렸구나 문자 한장을 들고 보자 후방받던 이놈이가 각설의 개수 대접한 님 신전장을 들고 보자 신전 Phar 똑똥 loved her 어머니, 어머니 인생살이 고달 보다 누구에게 얼마나 잘난 사람 있으면 본난사람이 본난사람 쓸며진 잘난여러분도 있느니라 오늘 여기 오신여러분들 우리 울산시민여러분 인생살이 많고 달군 살다보면 좋은일도 있다지만 슬픈 일도 있사오니 모든 일을 다 챙기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여러분들 가족마다 해물해물 시즌을 여진양우디고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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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비난이다 전기풍파 막아주고 지하풍화도 막아줌세 손재풍재 막아주고 관제구설도 막아줌세 하이아논 여기 오신여러분들 대주여러분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조씨 정씨 천방지추 마구피씨 또 뭐가 빠졌니 오씨 한씨 범씨 또 뭐 금방 했어 씨 말 다시 뭐라고 장씨 하여간에 여덟이 모든 대주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쳐다보고들 계시겄소 한번 웃으려고 오시지 않았겄소 엿먹으러 왔겄소 칫솔사로 왔겄소 경기도 힘들고 웃자니 웃을일도 없고 시발 언제부터 봐 이놈우 나라는 정치가 잘 돼야 국민이 삶이야 그런거죠 그래 안 그래 이당이 좋다고 그러면 이당으로 저당이 좋다고 그러면 저당으로 저당으로 왔다 갔다 어 그런 일부 멀찍악한 것들 땡기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 이 경기 이게 지금 이 지랄 이 꼬리나 써지고 어 내 말에 많이 박수 한번 쳐봐 그래도 정치는 정치인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여섯은 여장사에게 됐나 됐다 우리같은 사람에게 잠시 웃을 여유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계시니까 우리같은 사람이 존재를 한다 이 말이여 그걸 아직도 못 배달음 누구들은 지구를 떠나거라 아 시발 하이가리 여단아 먹고 하면 안되고 또 엿 먹고 하자 아까 엿 사신 분들 아까 엿 사신 분들 너희들 나가 안산로들 앞으로 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나도 이제 팔거 다 팔았어 아까 까지는 여러분이 갑이었지 지금부터 씨발 내가 갑이야 갑질해지간히 하고 두달동안 우리가 돈은 벌어 가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재밌게 해주는 것들은 우리밖에 없어 텔레비 봐봐 볼게 뭐 있어 젊은 것들은 재밌다고 쳐 자빠져 웃고 있는데 나는 재미가 없어 머리에 지질만 나 그럴 때 우리한테 와 그럼 웃어 내가 이 자리에서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네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그런 말 어려운 말 하면 웃겄어 웃으면 유치한데서 나오는 거여 앞사네 딱딱 우리는 없는 문역도 잘 팟니 우리 쪽 신랑새끼는 있는 문역도 못 찾네 이런 말을 해야 웃더라 이 말이여 내가 저질이 아니고 씨발 누구들이 저질이라 이 말이여 그래서 누구들 수준에 맞춰갖고 한다 이 말이여 내가 마셔 안 마셔 이제 처음 보자고 이러네 내가 하나 먹으면 안될까 야 노래 하나 주고 너희들 아무도 나오지마 나만 내 별로 그러니 하나 딱 벗고 옷 하나 벗었을 뿐인데 느낌이 틀리지 않아요 3,000원씩 준비한다 실시 3,000원씩 준비해 3,000원을 갖고 나갔지 네 이거 뭣으라고요 아우 대박 아우 시원해 내 노래 하나 줘 광대 나 이 노래 한 곡 부르면서 여단 하나 팔을게 우리가 팔아서 먹고 사는 인생이 응 하 이런거 신경쓰지 마세요 왜 그런걸 신경쓰세요 그래 아우 시원해 지갑을 다 넣어놔야 돼 표를 다 해놔야 돼 내가 3년 전에 시원해 마늘밭에다가 돈을 갖다가 왕창 숨겨놨는데 표를 안해놔가지고 어떤 새끼가 뽕구르로 화가 부렀잖아 그래서 내가 포로라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아니야 광대곡자 음악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남들이야 즐거워서 떨릴 거였지만 모든걸 신이 나서 죽어 주지마 나 몰이 아픈 산 가슴에 아는 놈 웃으며 웃으며 노래해 붓나느냐 하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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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이 오세 여지 곧지게 지도 본단장 안하 지그러진 땅 중에 인생을 안하 도둥이 땅 도둥이 둥이 땅 내 팔자야 오늘 너 춤을 춘다 도둥이 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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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일이 다 내 일일이 다 어허 내 팔자야 영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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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원에 부르고 3천원씩 준비해라 합차한 일은 뭐였더군 영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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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괴로우도 슬픔도 모두 이 지은이 그 힘 보허 눈빛 도둥이 둥이 영목장 신상에 저 Może 지도 도둑이 불이 우리 강배비가 우리 강배비가 자랐다! 명복장 나 이거 안 밟고 하고 저 새끼들한테 여관에 가서 마저 뒤집어 내가 못 밟으러 갔다고 지랄 지랄 사모님 어떻게 여자를 이런 좋은 여자를 구했어요 우리 잘 어울리네 고마워 꿀 발라줄봐 고마워 아우 형님 칫솔 뭐 넣으려고 사니 그거는 뭐 여자를 먹어야지 아우 빨리 좀 꺼낼래 아이고 예 형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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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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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사랑 알았지? 바쁘라나?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반으로 짓는가요? 고마워라 감사합니다 흘러간 내 척척 열심히 살았는데 집도 한 개 없고 땅도 한 개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두를 우리 서산 넘어가는 척척 떠가는 줄 모르겠네 세워라 타지길 말아라 옥수야 이리 와봐 이쁘게 좀 하고 댄게 둘째 너넨 있잖아 남자를 집중 동력해야돼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오 여기 있네 이놈을 동력을 해놔요 사람을 동력해야 돼 아우시마 사람을 자는걸 안해 아쌤 이 새끼도 아니고 아니요 이리 와봐 이 새끼도 아니고 흘러간 내 척척 잘할 것도 없는데 이 새끼도 없는데 이 새끼도 없는데 우리가 두 달 동안 보여줄 때 너무 많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두 달 동안 안심심할 거야 그쪽 갖고 와 지나간 세월의 서서운 눈물 서서 넘어가는 척척 너 가는 줄 몰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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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소리나 가사 이거 뭐해놔 여기 다시 왔던 앞만 보고 왔잖아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앗igration 아마도 아 Ryan 하지. 세월의 서러움 세월 안하시는 ladies 세월은 서서 오신 세롯을 척척척척척척 الح 아.... 아... 아유 아버지 돈 그만 써 아유 아버지 너무 마음 많이 안 편할 것 같다 그냥 안가 되셔요 한 입 주고 싶은가 봐요 가서 받아올까요? 아유 근데 아무네 어우 받으면 골치 아픈 것 같애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이름하여 양팔수입니다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 양팔수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유튜브라고 하시죠 유튜브 젊은 것들은 아는데 엄마들이 몰라 엄마 따라해봐 유튜브 옳지 잘하네 유튜브라는 데가 있어 우리는 방송 3,4년은 안 나가요 쪽팔려서 안 나가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놀아 유튜브가 세계적인 방송이야 그래서 유튜브에 치시면 나팔수 품바님 설록수 품바님 저 각설이 양뿐이 품바 딱 치시면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700만이 넘은 게 있고요 700만 다른 데 가면 와 수박 이랬는데 이 동네는 물론 동네가 이 동네가 아니라 시우 다시 한번 제가 조회수가 700만 옳지 옳지 한 번 형 세입지 나팔수 품바님 한번 모으실 테니까 목숨 많이 쳐주시고